아파라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12월 6일 오전 해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지민은 미국 뉴욕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는 개인 앨범 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명석해 보이는 뿔티 안경에 흔히 떡볶이 코트라 불리는 후드코트를 입은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신발은 나이키 발렌타인 핑크 운동화 갑작스런 출국에 지민이 어디가가 트렌딩 내며 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지민씨 안녕하세요 우리 지민이 어디가? 근데 오랜만에 실시간으로 얼굴 봐서 좋아. 지민이 어디가? 근데 또 왜이렇게 귀여움? 지민이 어디가? 유혹이니? 근데 왜가? 진심 궁금해. 새끼손가락 계속 귀여울 예정이니? 출국하는 거 속상하고 그 와중에 지민이 귀여워서 웃게 되고 바쁜 와중에도 귀여운 인사 잊지 않는 지민 유혹에서의 멋진 작업 잘 마치고 건강하게 만나길 바랍니다. 저희 дорог이 바쁜 와중에서 인사 잊지 않는 지친 아직도 corona